Q. 최인웅의 선수 자 4, 6, 1단 9월 가르치었습니다. 자 앞쪽으로 밀어킵니다. 자 중암쪽으로 슛! 들어갔습니다. 20번 승치죠. 자 4, 6팀 공격기입니다. 자 가운데 좁혀 들어갑니다. 자 5분 오른발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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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습니다. 자 3탄 볼을 자 오른쪽으로 이루어 줬습니다. 자 박스 안쪽 슛! 들어갔습니다.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. 고음킥입니다. 자 트리븐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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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방전 경기 종료되었습니다. 네 경기도 연천군 초청 2014 계획자 오늘 좋은 경기 함께 보여준 양팀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연천군 초청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우승은 4.25 체육반 그리고 준우승은 우즈벡 FC 풍요로 프로팀이 카드했습니다. 자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준 양팀 선수들에게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먼저 성적 발표가 있겠습니다. 강원 FC 주문진중학교 선수단 생중학교 선수단 2위 FC 풍요도크로우 선수단 1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자 메달 수요부터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관중 여러분도 자 가만히 계시면 춥으니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멀리 미시간을 날라와서 3일 동안 제국당군이 연천군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. 네 우리 저 지금 매달 수상하는 선수단도 우리 결승전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.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트로피와 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주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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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도 모르죠? 아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. 위에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. 자 우즈베크 섬수단 파이팅!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군수님 개선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선수단 여러분 파이팅! 예 감사합니다. 예 수고하셨습니다. 3일간에 거쳐서 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 우리 관중 여러분께서도 저의 단면을 대답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축하할 수 있을 때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 둘이서 축하할 수 있습니다. 예 수고하셨습니다.